잠깐만 가만있어 왜? 응? 가만있으라고? 응 너 바지버섯 아니 바지버섯 아니라 어하 아하 뭐 아니 신발 벗어 어? 신발을 왜? 미쳐버리겠다네 아 정말 너 얼굴이 빡겼다 아 진짜 싫어 이상하더네 뭘 싫어 세상에 남편을 싫다 그래 엄마한테 причиной 아니 이거 붙여야지 이거 붙이려는데 씻어야 돼 그럼 내가 할게 어? 내가 씻겨줄 거야. 씻겨. 그럼 나도 한 걸 볼게. 내가 애를 하나 더 씻으시지 마세요. 안 씻겨. 안 씻겨. 이리 와. 루시아 아빠 이상해. 이리 와. 엄마. 엄마. 진짜 씻어놓는 거죠? 아빠 이상해. 이거 닦아야 돼. 이리 와. 잡아. 잡아. 대박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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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잡는 거. 아. 끝까지 해냈다. 아. 나 지금 몇 대 만든지 모르겠어. 아. 누가. 애 자는 줄 알겠는데 애 자는 줄 알겠어. 아. 나이스. 다 끝났다. 다 끝났다. 이길. 아. 이길. 다 끝났다. 다 끝났다. 다 끝났다. 이건 주인 남편인데... 안 아프지? 안 아프지? 어... 손도 안 입으면 자꾸 감추게 되는 게 손이고 지금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발 앞에 양말 벗고 그 자체는 저한테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남편이 좀 엄살도 좀 있었나 봐 확실히 말린 중간에 이걸 붙여야지 이게 방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람 안 되는 거야 바보야 아... 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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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이 뭐해? 아니 이거 붙이라고 표정이... 이거 어떻게 할 수가... 어... 지금 좋다 하... 역시 남편밖에 없어 이게 이제 버릇이 들어서 그게... Kannst... 왜 이렇게...